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 시각 feels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를 처음 만남 우리의 사이 뷰티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wait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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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